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당진 정토사가 운영 지원하는 당진시 송학사회복지관이 지난 18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02억으로 관립된 송학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2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돼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이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장협의회 회장 법일스님, 복지법인 수덕대표 주경스님, 정토사 주지 선호스님,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